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원래는 유럽에서 연말에 계속 연주 일정이 있어서 자가격리를 감안했을 때는 한국에 못 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출연하기로 계획을 했었던 강원의 사계 겨울편에 대안을 찾고 있었는데 지진 안주부로 제 남아있던 연말 연주 일정이 싹 없어지는 바람에 황급히 귀국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저의 대타로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관련 상황이 또 너무 갑자기 안 좋아지는 바람에 여러분들께 음악회를 오시라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되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집에서 즐기실 수 있는 온라인 콘서트를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지난 1년간 온라인 콘서트 지겹게 보셨죠? 똑같이 하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최대한 여러분들과 같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낼 수 없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여 하시는 동안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서 읽어드리고 질문해 주시면 답도 드리고 그 자리에서 추첨해서 선물도 나눠드리고 그런 좀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23일 7시 원래 저희가 7시 반으로 계획했었는데 빨리 문 닫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가지고 7시부터 1시간 15분, 20분 정도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접속 부탁드려요 대관령 음악제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교통과 페이스북에 있는 접속도 부탁드립니다 교통과 페이스북에서 원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ut과 페이스북을 가진 어깨에 있는 자율이 Emerging을 대략 만들고 그다음에